자유아시아 방송은 나흘간의 중국 단둥 현지 취재를 통해 북한 접경도시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둥 외곽에서 바라본 북한 평안북도 청성구와 청수구는 산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오토바이나 차량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신이주의 에너지 사정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단둥과는 달리 신이주에는 어둠만이 깔렸습니다. RF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마련한 심층 취재 북중 접경지역을 가다 오늘은 마지막 편으로 북중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편을 전해드립니다. 모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압록강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압록강 폭이 넓어지는 구역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북중 밀무역과 북한 주민들의 불법 도강을 막는 철조망이 사라져 북한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압록강 유선이라는 관광용 요트 소형 범선을 타고 북한의 평안북도 청성구와 청수구 지역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요트를 타고 가까이 다가간 북한. 11월 중순임에도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있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취재진이 바라본 북한 국경마을은 산악지역이었지만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무가 눈에 띄었던 곳은 살림 애호와 살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라는 구호가 내걸린 지역뿐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교통수단은 자전거. 자전거에 짐을 한가득 실은 채 어디론가 향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손수레를 끌고 가는 주민들도 간간히 보입니다. 한국에서 흔한 오토바이나 차량 등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일부 건물에는 태양전지판이 설치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늦은 오후 단둥시 중심가. 북중 국경도시인 신이주와 단둥의 밤 풍경이 두드러지게 대비됩니다. 단둥시내 곳곳은 오후 4시 반쯤부터 가로등과 건물 외벽의 조명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하지만, 신이주는 늦은 밤이 돼서야 불빛이 하나 둘씩 드문드문 켜집니다. 북한의 전력 사정이 예전보다 개선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신이주의 밤은 깜깜했습니다. 신이주와 접한 압록강변에서는 북한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 선박들이 정박해 있었지만 움직이는 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둥 현지인에 따르면 조류 시간이 맞지 않아 북한 선박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유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8월 신도군 인근 서해에서 촬영된 겁니다. 두 척의 동력선과 서양 어선들을 밧줄로 연결한 모습입니다. 어선들은 두 척의 동력선에 줄줄이 매달려 끌려갑니다. 카스컨설턴시 관계자는 바닷물이 빠지면 어민들이 선박에서 내려 조개를 캐고, 다시 바닷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동력선에 끌려 돌아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으로 북한 어민들이 조업 현장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기자들이 물 때 따라서 들어가고 물이 빠질 때 인력을 싣고 가서 하는데, 그 애들이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아끼려고 배 한 척을, 기름 넣은 배 한 척에다가 다섯 여섯 배를 뿜어놓은 데서 사람 태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조기자들이 나가는데. 북한의 에너지난이 여전히 심각한 셈인데,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북한 무역 인사도 북한의 에너지 사정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의 사업가들을 만나면 발전기나 에너지 개통에 투자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 인사는 한국 기업가들에게 발전소, 석탄 등으로 유류를 생산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라고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단둥 현지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목용재입니다.